한국산 제품인데 한국산이라는 영문 표시가 선명합니다. TDC는 미국에서 판매된 이 한국산 탈리버섯을 먹고 지금까지 17개 주에서 36명이 식중독을 일으켜 모두 4명이 숨졌다고 표시했습니다. 특히 임산부 6명이 감염 증세를 일으켜 2명이 부산했다고 표시했습니다. 미스테리아 중에 감염되면 고열, 근육통, 철사 등 다양한 증세를 일으키는데 인산부와 고령자들이 특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TDC는 추가 공기가 나오기 전까지 한국산 탈리버섯을 먹지 말라고 공개했습니다. tu line with On